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국내 문제 가장 톱 뉴스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 자체가 신중하게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덜커덕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국내도 조금 혼옥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보시면 동아일보 기사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야전에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 지원을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을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를 우회해가지고 이 포탄을 지원하는 거하고 직접 한국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련이 받아들이는 것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것거든요. 소련에게는 우리가 적성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주의 깊게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정책과 관련해서 믿음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섬세하게 하는 법이 별로 안 보이니까 본인한테 이로우면 그냥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뒤수습을 못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 포탄이 아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 같네요. 포 길이가 60cm니까 직정이 15.5cm. 대규모 지상포적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45kg이나 되는 포탄이네요. 이제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런 뭐 생각은 가질 수가 있지만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EU 국가들은 본인들 바로 목전과 관련된 문제지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문제가 저도 외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러시아가 북한의 민감 구사한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에 현대전을 치료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원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러시아하고 관계를 지나치게 손상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네요. 동아일보가. 일면 톱 기사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의 뜻을 살펴 신중히 다뤄야 된다.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다뤄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불안하게 여기는 것은 다 내부의 검토를 다 마치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여러분들 북한 파병서를 가장 먼저 터뜨리고 그 이후에 젤렌스기하고 전화하고 그 다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동아일보 사슬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기류 속에 155mm 포탄 지원은 방식이 문제일 뿐이고 사실상 검토를 끝냈던 한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을 우회해서 이런 무기를 주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이런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나 대응 움직임에 불필요한 논란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뒤를 따르고 있는데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 이 외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자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 높은 거죠. 그 점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종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지금 며칠만 기다리게 되면 미국 대선 통향도에 따라서 완전히 미국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성향이나 그동안 해온 걸 보게 되면 그냥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나라를 굉장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더라도 무기 지원이나 전쟁 관련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유진영의 일환으로 역할을 다해야 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형국 자체가 굉장히 미묘하니까 한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장 대선을 일주일 앞둔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중달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즉시 여러분들 종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한국이 포탄을 지원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가 국민 대다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부정적이다. 한국 갤럽은 비군사적 지원에만 한정해야 된다는 응답이 66%. 러시아가 저 정도면 한국 입장에서는 체면을 차린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탄을 미국 정부를 통해 전달한 것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적대시할 건 덕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탄이 넘어가면 직접 넘어가면 바로 적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항상 이를 그냥 저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런 한 일주일 정도로 앞주고 미국 대통령 종전선언을 이런 한 트럼프 부에 완전히 물을 먹이는 그런 조치로도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죠. 있지 않습니까. 66%가 비군사적 지원에 16%가 지원을 해서 안 된다. 이게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엄중한 안보 과제를 따는 정부로서는 입도 무거워야 되고 행보도 무거워야 되고 메시지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듯한 모양새가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의료사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안의와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주변 강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이런 협조를 받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자체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은 결정하더라도 미 대선이 끝나고 미 새 행정부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국민 여론들도 좀 더 들어보고 러시아와 안전이 뭡니까 적대국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